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없는 구원을 개혁신학과 칼빈주의는 가르치는 겁니다. 칼빈은 그러면 회심준비론을 다루었을까요? 안 다루었을까요? 칼빈 시대에는 회심준비론이라고 하는 어떤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미 그전에 천주교가 회심준비론의 일종을 가르쳤고 펠라기안이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은 있었죠. 그렇지만 회심준비론은 나빠, 좋아 이런 직접적인 논쟁은 없었어요. 그러면 칼빈이 회심준비론을 지지했을까 반대했을까 이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뺨을 맞거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먹거나 무슨 충격을 받거나 전기충격요법을 받거나 할지라도 자기가 죽은 영적인 시체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사람에게 칼빈이 그런 것을 가르쳤느냐 이걸 보면 돼요. 그러면 칼빈도 말은 안 했지만 회심준비론을 찬성했구나. 또 칼빈이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회심준비론을 반대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의 영적인 능력을 칼빈이 언급하는 기독교 강요의 몇 구절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2강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본성이 죄인이며 따라서 우리는 죄의의 몽예를 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사람 전체가 죄의 세력 하에 있다면 분명 그것은 죄의 중요한 자리인 의지가 필연적으로 가장 든든한 착고로 속박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의지가 죄의 새사슬에 결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옥 갈 백성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슬퍼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죄의 본성과 우리의 의지와 본성이 죄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소위 준비라고 말하는 생각을 일체 버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준비라는 말을 언급했어요. 무슨 준비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준비죠. 준비라고 말하는 생각을 일체 버리도록 하라. 사람에게는 본성과 의지가 완전히 죄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근심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사람의 준비 일체 버려라 그런 생각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칼빈이 회심 준비론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행해서 나아갈 수 없으며 더욱이 선에 전력할 수 없다. 이런 움직임은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시초가 되며 성경은 이 전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돌린다. 또 회심 준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은총을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하나님께로 전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칼빈은 중생의 은혜가 오기 전에 사람을 하나님께로 전향시키는 예비 은혜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칼빈의 사상이 아니고 개혁신학의 가르침도 아니죠. 하나님이 불가학력직 은혜로 역사할 때 사람의 의지가 감화되고 설복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고 그때부터 예배, 기도,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의지를 하나님께로 전향시키는 도움의 은총, 선의 은혜, 칼빈이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칼빈이 회심 준비론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유를 빼앗긴 의지는 필연적으로 악으로 끌려가거나 인도된다고 말하는 나를 너무 지나치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우리 칼빈주의가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뭐냐. 죄 짓을 자유만 있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너의 의지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의 의지. 우리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는 언제나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만 작동을 해요. 거듭나기 전에.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의지가 이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자유를 빼앗긴 의지는 필연적으로 악으로 끌려가거나 인도된다고 말하는 나를 너무 지나치게, 지나치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칼빈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회심 준비로는 칼비와 칼빈가 안 맞다. 왜? 자유를 빼앗겨서 의지가 죄에 노예되어 있는데 무슨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위하여 고민하고 근심하고 찾아간다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는 사도가 빌리포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의 시작이 회심의 맨 처음임을 의미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이 또 회심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것은 번역의 문제인지 원문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보면 칼빈은 또 다 회계라고 해요. 생명 없는 회계.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는 것도 회계다라고 가르쳐요. 다른 데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또 회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번역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의 시작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회심 준비를 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사람을 구원받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죠. 일법을 전하여서 뭘 해서 도움의 은총을 받아서 손행은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칼빈은 이 말이 더 정확하죠.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의를 향하도록 기울이고 다시 형성하여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구원을 향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드는 은혜가 오기 전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근심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물론 그 과정이 얼마나 가다가 예수를 믿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아서면 이미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구주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오면 이미 구원받은 거죠. 또 거기서 뭘 더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성화가 나타나므로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구나라고 확증이 되는 거고요. 사람의 처음 본성에 속한 것은 사람이 전향할 때 완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의지가 새로 창조된다고 말한다. 의지가 새로 창조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 의지 상태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새로 의지를 창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지가 새로 창조되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동일 사건이거나 그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겠죠. 1년 전에 의지를 새로 창조해 가지고 1년 동안 내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1년 뒤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회심 준비론이고 의지가 새로 창조되면 이미 중생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의지가 새로 창조된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온통 악한 의지 뿐이었는데. 이것도 억지를 부리면 하나님의 의지를 새로 창조해 주고 창조된 의지로 회심 준비를 해간다. 이렇게 또 억지를 부를 수 있겠는데 칼빈에게는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에 예비 은혜의 개념은 칼빈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억지입니다. 여기도 긴 문장인데 끝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드릴 뿐이다.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 사업에 참가했다는 생각을 명백히 배제한다. 칼빈이 조금이라도 인간의 회심 준비론 사상을 가졌다면 우리가 구원에 참여했다는 생각을 명백히 배제한다. 이런 말 안 하죠. 내가 근심하면서 지옥을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회심되고 구원될 때를 내가 기다리고 사모했다면 내가 구원 사업에 참가했다는 말을 명백하게 배제한다. 이렇게 말을 못 하죠. 참가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하면서 청교도처럼 죄를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회심될 날을 고대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다가 드디어 회심의 확신이 왔다면 내가 구원 사역에 참여한 거잖아요. 칼빈은 그런 상상이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인간에게는 자랑할 점이 조금도 없다. 전적으로 구원이 보금이 나에게 전파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전파된 보금을 믿도록 역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청교도 회심 준비론 이런 것은 도대체 원인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기 전에 내가 스스로 고민하며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회심 준비론을 가르치는 그 원인이 뭘까요? 뭘 근거해서 그럴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이나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의 관계,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구원서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한문인데 저도 한문은 못 쓰면서 또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순서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게 바로 구원서정이다. 구원서정이란 말입니다. 뭐냐면 구약이 먼저였고 신약이 다음이었던 것처럼 율법이 먼저 오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중에 온 것처럼 순서를 따라야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신앙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정말 율법 앞에서 본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만 되고 그리고 깨달아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빛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갑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답지 못하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이 몽악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저주를 경험하고 율법을 못 지키는 나의 한심한 능력도 경험을 하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오류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보죠. 십자가 우편입니까? 좌편입니까? 그 강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구약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 만났습니까? 율법을 막 지키면서 율법의 몽악선생의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우편에 당신에서 순간적으로 이분을 죽기, 죽기.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순간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순서적인 관계, 율법과 그리스도의 순서적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개인의 구원의 순서로 적용되는 구원 서정적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이와여 역사를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구약이 먼저였고 신약이었고 역사를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율법이 먼저였고 그리스도가 먼저였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이것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먼저 그래서 구약의 제사, 율법 이런 걸 통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고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원칙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너희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걸 다 지적을 하고 너희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너희에게 제사함을 주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예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율법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으려면 너 먼저 구약의 신앙으로 들어가서 몸부림치고 그다음에 신약의 예수를 만나고 구약의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다가 그다음에 신약의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바로 청교대 회심 준비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루터가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거든요.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가 뭘 배우고 가르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도 믿고 열심히 행위를 해야 돼요. 예수만 믿고 행위를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루터는 그렇게 진짜 했어요. 구약의 율법 생활처럼 그렇게 열심히 율법에 선행을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니잖아. 아무리 용을 써도 이걸로는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없네. 그건 뭐야? 의학의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용을 쓰다가 절망하고 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회심 준비하는 사람들이 루터를 되게 좋아해요. 바로 그런 면에서 루터가 칼빈처럼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구약이 먼저 오고 신약이 먼저 온 것은 개인의 구원의 순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소를 주시려고 역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그랬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회심 준비론이 그렇게 그 부분에서 정말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청교도들이 회심 준비론을 강조할 때는 영국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등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부모 조상 제사 안 지내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 동네가 당시에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교회에 등지고 살면 후레자식 취급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 때 뭐 할 때 다 교회에 가여 세례받고 그런데 문제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직접 간접, 자발적 또는 타의에 의하여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을 쓰다가 보니까 율법 지켜이 이 녀석들아 율법이 너희들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지 한번 겪어봐. 그리고 깨달아서 예수 믿어. 하는 식으로 한 겁니다.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교회에 안 나가면 후레자식 취급받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또라이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시대적인 배경도 안 맞아요. 지금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시베리아 가서 연예주에 가서 율법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여기 뭐하러 왔어요? 그러고 웃어버리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도 안 맞는 걸 지금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청교도들이 주장을 하죠. 성경을 보면 우리의 회심 준비론이 맞는 사례가 나오잖아. 하고 꺼내와요. 그게 뭐냐면요. 구약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 구약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해요. 그거 복잡하고 커요. 그 문제는 또.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표적인 사람 이방인 권엘료 루디아. 그들은 구약에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논의하지 말자고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들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엘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베드로를 통하여 보내고 루디아에게는 바울을 통하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구약신앙에서 신약신앙으로 넘어오는 이 케이스가 말이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들이 구약에 하나님을 먼저 믿고 경건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온 거죠. 오늘날 한국에서 지금 어디 구약에 하나님 믿고 경건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예수님 믿고 회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한국에 누가 유대교 선교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 사람들은 그런 특수한 과정이라고요. 그게 청교도의 회심 준비론의 사례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거든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길어졌네요. 회심 준비론을 믿으면요. 반드시 인간은 나의 구원을 이와여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 자격, 의무를 수행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나의 조건과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청교도 회심 준비를 잘 따라가면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돼야 돼요. 아니 구원받기 전에 회귀하고 제의를 깨달아야 하는 게 그게 뭐죠. 성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 준비론에 쩔이면 사람 심한 말로 또라이 됩니다. 우울증 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준비해야 얼마나 준비해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회심 준비론 목회를 에드워드가 열심히 할 때 여러 명의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요. 오늘날에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신념 버리세요. 하나님이 회심에 확신을 줄 때까지 율법 지키고 회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가르쳐봐요. 사람 또라이 되고 우울증 와요. 사람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스스로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만세전, 상세전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요. 택한 사람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립 가운데 보금이 우리에게 전파됩니다. 다 은혜입니다. 보금이 전파되어도 우리는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불가학력적인 은혜로 역사하셔서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을 제약된 의지와 이성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면 예수님이 믿는 게 좋아져요. 그래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해도 밤에 기도하러 가고 그런다잖아요. 옛날에 그 간증 들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구원이 되는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이 되고 기도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예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 받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도가 이미 나온 겁니다. 나는 구원 받기 전부터 예배 드리고 다녔어요. 그거 착각입니다. 저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수도 있겠죠.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러나 진짜 예배 드렸다면 이미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화가 전혀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성화가 없는 거예요. 성화가 있으면, 아니요.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크고 작은 성화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심 준비론. 이건 사람이 사람의 능력을 가르치는 거짓 보금입니다. 회심 준비론 같은데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요. 오직 은혜를 따라 보금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